이번 시간에는 Sublime Text에서 레이아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화면 분할이 있습니다. 제가 Sublime Text를 열어볼게요. 열었죠? 여기 보시면 지금 한 개의 화면으로 코드를 편집하는 지금 화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Notifier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열어서 이걸 사용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파일 안에서 탭을 통해서 쉽게 쉽게 전환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 두 개의 파일이 동시에 편집되어야 되는 그런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럼 화면을 어떻게 분할하면 되냐면 여기 View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고 포커스가 있고 Move File to Group이라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 Single이라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Column 2라는 것은 열을 두 개로 쪼갠다는 뜻이고 Rows라고 하는 것은 행을 두 개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Grid는 네 칸으로 화면을 분할하겠다는 뜻인데요. Columns 2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두 개가 분할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Notifier.php라는 파일을 제가 다른 쪽 화면에 수정하고 싶다면 이것을 클릭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화면을 네 개로 분할하고 싶다고 하면 View에서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Grid라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네 개의 화면으로 분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개의 화면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View에서 Focus Group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이 첫 번째 창 Module.php라고 하는 이 파일에다가 포커스를 놓고요. 포커스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는 것은 이 화면에 지금 포커스가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얘기한 이 화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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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1, 그룹 2, 그룹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룹 1에 포커스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번째 창인 그룹 2로 이동을 할 때는 여기서 View하고 포커스 그룹으로 간 다음에 그룹 2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트가 커서가 그룹 2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당연히 이렇게 쓰진 않죠. 이렇게 할 바에는 마우스를 쓰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축키가 있다는 거죠. 포커스 그룹 옆에 보시면 Ctrl1, Ctrl2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코드를 하고 있다가 마우스로 손을 가지 않고 바로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마우스를 만지지 않게 된다. 즉 키보드에서 손이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이 VI의 이념을 이 Sublime Text도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VI라고 하는 것을 Sublime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뷰로 들어가서 Move File to Group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편집하고 있는 파일 즉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이 그룹의 파일을 다른 그룹으로 이동시킬 때 바로 이 기능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Move File to Group에서 그룹 2를 선택하면 현재 편집하고 있었던 파일이 그룹 2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으로 하면 3으로 이동을 하죠. 물론 이것은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메뉴를 통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키보드 단축키로는 뷰로 들어가서 보면 Ctrl Shift 1, 2, 3, 4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 파일을 편집하고 있다가 이것을 오른 두 번째 그룹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Ctrl Shift 2번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편집하고 있었던 파일이 두 번째 그룹으로 이동을 하고 세 번째 그룹으로 가고 네 번째, 다시 첫 번째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화면을 분할한 기능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모니터에서 이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쓰면 편리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탭을 클릭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이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로 마우스 포인트,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것을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서브라임이 아주 순식간에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 그룹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이 서브라임에서 이걸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용성을 보고 있으면 여기 있는 탭의 디자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 탭을 컨트롤하는 것도 그렇고 이 크롬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